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강명희 작가의 단편소설 동행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작가에 대한 이력은 그동안 여러 번 소개해드렸기에 여기서는 생략하고 대신 작품 설명란에 상세하게 기술해 놓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동행은 작가의 두 번째 소설집 서른 개의 노을에 수록된 작품으로서 주인공 노인이 아파트 개발 부모로 나온 보상금 때문에 아내도 형제도 떠나가 버리고 평생 마음으로 의지했던 친구마저 가버리자 그 허전한 마음을 가늘 길이 없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동행 지연이 강명희 텃밭으로 난 샘문을 열자 세상은 거대한 엄빛 덩어리였다. 태양이 해큼한 빗살을 하늘 가득 뿌려대고 흰눈 쌓인 들판은 그 빛을 몇 배로 되쏘고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눈부시게 흰 옥양목 천을 그대로 덮어놓은 듯 빛났다. 벌판 끝으로부터 매운 바람이 눈보라를 굴리며 군량새처럼 달려왔다. 노인은 벼랑간 밀려드는 엄청난 빛 때문에 눈을 감았다. 어제는 온종일 눈이 내렸다. 눈은 상과들을 모두 묻어버리고도 그칠 줄 몰랐다. 길이 막히고 나뭇가지가 찢기고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건물이 주저앉았다고 텔레비전에서는 난리가 난 것처럼 떠들어댔다. 한밤중까지도 멈추지 않을 것처럼 눈을 뿌리던 하늘이 아침에 일어나보니 방금 세수하고 난 아이처럼 맑은 얼굴을 하고 푸르게 빛나고 있었다. 눈을 뜨니 헛기침이 마구 쏟아졌다. 기침을 멈췄을 때는 노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들판을 바라보았다. 흰눈 쌓인 들판은 아주 정다운 모습으로 노인을 맞이했대. 평생을 같은 고장에서 한자리만을 지키고 살아온 노인이었대. 딸네 집에 갔다가도 그 밤으로 내려오는 것은 자고 나면 눈앞에 펼쳐진 저 들판을 보기 위해서였다. 들판은 마음 한구석에 비껴놓았던 조그만 근심까지 몰아내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자분자분 타이려는 것 같았다. 간밤에 꾼 뒤숭숭한 꿈자리 때문에 노인은 내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꿈속에서 동네 사람들이 때로 몰려와 떠들어대며 우물을 팠다. 멀쩡한 우물을 두고 그 곁에 또 팠다. 안방에서는 느닷없이 구두를 새로 놓는다고 구둘장을 드러내며 왁자식거랬대. 저 많은 사람들을 뭘 해먹여야 하나? 노인은 꿈속에서도 몹시 근심스러웠대. 노인은 윤식이내로 달려갔대. 윤식은 보이지 않고 여자들이 부엌 가득 들어서서 밥을 한다고 떡을 한다고 우왕좌왕 하고 있었대. 노인은 이방서방으로 뛰어다니며 윤식을 찾아다녔다. 윤식을 찾아낸 것은 뒤란에 있는 장다리 꽃밭이었다. 윤식은 꽃 한가운데서 벌과 나비들과 함께 놀고 있었대. 노인이 아무리 불려도 들리지 않는지 모르는 채 했다. 목성껏 부르다가 잠이 깼다. 깨어나서도 기분이 영 개운치 않았다. 들판을 보자 그때서야 노인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던 뒤숭숭한 꿈의 기억들이 가라앉았다. 노인은 쇠고리를 벗기고 광으로 들어갔다. 날이 달아 빠진 호미와 삽과 노기슨 곡괭이와 세수랑들이 늙은 애첩들처럼 앉아 노인을 맞이했다. 벽에는 손때가 묻은 키와 노인이 지푸로 짠 송태미와 삼태미가 거미줄 속에 걸려있었다. 옛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을 때 노인은 한사하고 이 광만은 그대로 놔둘 것을 고집했다. 아들은 마지못해 노인의 부탁을 덜어 허물면 그 자리에 성원을 꾸밀 수 있게끔 집을 지었다. 노인은 한 손에는 삽과 곡괭이를 다른 한 손에는 바구니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눈이 오금까지 빠졌다. 힘겹게 한 발 한 발 옮겼다. 아침밥을 먹으며 노인은 혼자 말처럼 말했다. 명절이 다가오니 오늘은 무구덩이나 흐려야겠어. 그러자 아들 내외는 약속이나 한 듯 동그랗게 눈을 뜨고 질색했대. 왜 추운데 이를 또 만드세요? 아버님 나박김치도 깍두기도 다 담아놓았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닌 게 아니라 엄동설 안에도 부성귀들이 제철처럼 쏟아져 나오는 세상이다. 푸르고 싱싱한 채소들뿐 아니라 딸기와 한여름 과일인 수박까지 가게에 즐비했다. 옴조장 채소들은 끓은 채소와 과일에게 자리를 내주고는 추레한 모습으로 귀퉁이로 밀려났다. 노인은 그 모습이 늙은이들의 쇠 모습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노인은 가을이면 꾸준히 텃밭 양지 바른 곳에 무구덩이를 만들었다. 정월 명절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구덩이를 파내는 일이었다. 그날은 근처에 사는 크나우와 작은 아우네 식구들이 다 모였다. 삽과 곡괭이를 하나씩 들고 밭으로 나가면 미리부터와 눈밭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단성을 지르며 몰려왔다. 기운 센 크나우가 눈을 헤치고 곡괭이로 콕콕 찍어 언땅을 깼다. 그름 달한 아우와 노인이 삽으로 흙덩이를 떠서 드러냈다. 아이들은 구덩이 속에서 신기한 보물이라도 나올 것처럼 두 눈을 반짝이며 기다렸다. 얼마쯤 흙을 드러내면 입구를 막아둔 지푸라기 마개가 보였다. 마개를 움켜쥐고 온 힘을 다해서 뽑아낼 때 노인의 가슴은 언제나 떨렸다. 가을에 묻어둔 무와 배추를 한겨울에 다시 보는 것은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자식을 만나는 것만큼이나 설레였다. 얼음 가루가 부서지며 단단히 막은 짐 마개가 뽑혀져 나왔다. 그 안에 손을 넣으면 노란 병아리 색을 한 움파가 나왔다. 또다시 손을 넣으면 연두빛 이파리가 곱슬곱슬하게 자란 무가 나왔다. 그 뒤로 누이의 살결처럼 뽀얀 배추와 시눈이 커진 시감자, 대여섯 살 때 놀랍고 신기했던 그 기억은 노인이 아직까지 기억하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다. 그 후 노인은 가을거지가 끝난 후 실한 채소만을 골라 땅속에 묻는 일을 한해도 그러지 않았다. 구덩이가 흘리면 얼어나이 할 것 없이 무와 배추를 두 손으로 안아 집으로 날랐다. 아궁이에서는 콩때가 제 몸을 빨갛게 태우고 가마솥에 쓰는 구수한 냄새를 풍기며 토장국이 끓었다. 해코추장과 함께 배추삼을 상에 올리고 뜨거운 배추국을 포우면 김치뿐이었던 한겨울 밥상은 푸짐했다. 아우네 식구들과 뜨끈한 방에 모여 앉아 밥을 먹으며 정월에는 서울에서 누가 올 것인가를 꼽았다. 명절이라고 일가 부수들이 우르르 몰려 내려오던 그때는 사는 맛이 절로 났다. 정작 명절 준비는 그때부터였다. 나를 잡아 나박김치와 깍두기를 담았다. 어느 날은 온종일 맷돌을 돌려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들었다. 엿고 오는 일이 그 중 가장 크고 신나는 일이었다. 가을에 거두어들인 여러 가지 곡식들 중 밥으로 해먹기 어려운 쌀아귀 곡식들을 모아두었다가 엿을 고았다. 엿기름을 물에 담그고 그 물에 쌀아귀 밥을 풀어 하루쯤 뜨뜻한 아랫목에 묻어두면 알맞게 사갔대. 삭은 물을 무명보자기에 짜내면 뽀얀 단물이 끓어졌대. 그 물을 가마솥에 넣고 은근한 불로 고우면 쌀아귀 엿이 되었대. 엿고 오는 날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잔칫날이었대. 아이들은 환하게 불을 밝혀둔 집 안팎으로 뛰어다니며 추위도 잊은 채 밤새 놀았대. 여자들은 수증기가 사옥한 부엌에서 불의 양을 조절해가며 두런두런 정담을 나누었대. 엿고 오는 구수한 냄새에 아이들은 부엌을 들락거리며 목이 빠지게 엿이 고아지기를 기다렸대. 엿이 얼추 고아서 거품이 크게 일어나면 성급한 아이들은 종지에 조청을 퍼서 조갈이 나도록 먹었대. 손바닥만한 거품이 쩍쩍 일어나 가마솥 안을 채우면 엿은 알맞게 고아진 것이다. 그러면 그릇마다 쟁반마다 콩가루를 깔고 달인 엿을 양푼으로 퍼대. 쟁반에 퍼놓은 엿이 굳어가면 여자들이 삥 둘러앉아 얇게 느렸다. 두 손바닥만한 하게 느린 엿은 서로 붙지 않게 콩가루 속에 박아 함지박에 담았다. 그 함지박을 타락에 얹어두면 정월 내내 얼어나이 할 끝없이 얼어내리며 얼마나 행복했던가. 모두 떠났다. 쪽진 머리가 유난히 어울렸던 아내는 젊은 나이에 심장병으로 죽고 재혼한 아내는 30년을 살다가 호석을 파가지고 미운정 고운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떠났다. 함께 살던 아우들도 서울로 인천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노인은 몸이 천근이나 되는 것처럼 무거웠다. 어젯밤 뒤숭숭한 꿈자리 때문에 밤새 잠을 설쳤더니 눈까불이 자꾸 내려앉았다. 그렇다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기는 싫었다. 지금쯤 수술실에 누워있을 윤식을 생각하니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았다. 며칠 전 윤식은 수술하기 위해 아들의 차에 올랐다. 변비가 심해져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던 윤식에게 장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윤식은 아들이 시동을 끊은 차 안에 앉아 노인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노인이 말했다. 자네, 나 때문이라도 살아야 해. 자네 먼저 죽으면 안 돼. 나를 보았으라도 꼭 살아야 하네. 걱정마 자네. 나 없이 재미나게 사는 걸 보기 싫어 못 죽는다고 했잖아. 윤식은 무구덩이 묻을 때 했던 말을 애써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윤식의 얼굴에 언뜻 보이는 어두움을 노인은 가슴 아프게 바라보았다.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 수술만 하면 나으실 거예요. 윤식의 아들이 차 유리문을 내리며 말했다. 노인은 암이라는데 감기 환자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윤식의 아들을 근심스럽게 바라보았다. 암,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자네만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내 알지. 알아. 차가 구불구불한 마을 모퉁이를 돌 때까지 노인은 손을 흔들고 중얼 그리며 서 있었다. 눈을 하얗게 뒤집어쓰고 봉분처럼 솟아오른 무구덩이를 보자 다시 윤식이 생각났다. 모짜리를 하거나 모를 내거나 타작을 하거나 노인은 늘 윤식과 함께했다. 감자를 캘 때도 오인은 굴을 거두고 김상밭을 갈 때도 노인은 윤식과 날짜를 정해 품하실을 하며 팔십평생을 살아왔다. 무구덩이 만들던 날도 윤식이 와서 거들며 말했다. 이 무구덩이 파낼 때까지 살 수 있으려나 몰라. 난 말이야 죽을 때도 자네하고 같이 죽었으면 좋겠어. 윤식은 흙을 파헤치며 제법 진지하게 말했다. 애기 여보쇼 나 먼저 죽으면 자네 내 몫까지 더 살겠다고 발부둥 칠걸. 노인은 윤식이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말하는 것이 듣기 싫어 짐짓 발끈하는 체하며 말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내 자네 몫까지 재미나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자네 얼른 죽어. 아유 내가 왜 죽어? 나 없이 자네 재미나게 사는 그 꼴 어떻게 봐? 땅속에서라도 못 보지. 아 못 봐. 나도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자네 나 없이 손자들하고 오순도순 재미있게 사는 그 꼴 못 봐. 못 죽어. 아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래도 노인이 호라비 생활을 꿋꿋이 버티고 있는 것은 한 집 건너에 윤식이 있기 때문이다. 아내와 이혼한 후 노인은 그 긴 밤을 윤식과 함께 보냈다. 저녁을 먹으면 윤식이 노인의 집으로 오든지 노인이 윤식의 집으로 가든지 했대. 무슨 일이 있어 하루라도 못 보면 서로 찾아 헤매다가 열두 시간 넘더라도 기어이 보고야 제 집으로 들어갔대. 어릴 때 윤식의 아버지는 한강 둔치 버려진 땅에 곡식을 뿌려 일구며 살았대. 작은 물이 났을 때조차 둑밖의 땅은 벌건 황토에 묻히기 일쑤였대. 어느 해부터인가 타는 가뭄이 몇 년째 계속되었대. 윤식이네 둔치 땅에서는 곡식이 화수분처럼 쏟아섰대. 그때 윤식이네는 이곳 구릉에 집과 땅을 사서 이사를 나왔대. 윤식이 소학교 들어가던 해였다. 처음에는 어머니들이 오가며 붙어 살았다. 자연히 노인은 동갑내기 윤식과 학교 갈 때도 소꼴 먹일 때도 나무할 때도 한강에 나가 조개 잡을 때도 늘 함께였다. 결혼은 노인이 먼저 하고 윤식이 한 해 나중에 했다. 꽃 같은 새댁들 역시 얼굴 맞대고 방긋방긋 웃으며 오가며 살았다. 세 살 더울로 아들 낳고 딸 낳고 아이들도 늘 함께 놀았다. 꿈결같이 행복하던 그들의 젊은 날은 윤식의 처가 막내 낳다가 죽으면서부터 불길해지기 시작했다. 노인의 아내는 윤식의 막내를 데려다 함께 조절 먹여 키웠다. 아내가 심장병으로 죽은 것은 윤식이 재혼한 이듬해였다. 숨이 넘어가는 아내를 데리고 인천으로 서울로 뛰어다니다가 끝내 푸르뎅뎅한 시체를 안고 돌아왔을 때 윤식은 노인을 붙들고 제 슬픔처럼 통곡하며 말했다. 이 못난 것아. 그래 따라할 게 없어서 그것까지 따라해. 에이 못난 것. 이 지지리도 못난 것아. 노인은 재혼할 때 아무 여자나 건강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두 살 난 아이가 딸린 여자를 손뜻 데려온 것도 무쇠 덩어리 같은 여자의 건강함 때문이었다. 노인은 그때까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다. 아내가 죽었을 때 어디 세상에 아내 죽은 사람이 한둘인가 아내의 명이 그만하고 한 여자와 해로할 팔자가 아니었었지 특별히 자기에게만 불행이 닥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재혼한 윤식이 역시 처음에는 이말저말 나오더니 어느 날부터 별 말 없이 꾸준하게 살았다. 열다섯이나 되는 식구와 일꾼들과 농번기 때 일 따라 들어온 떠내기들까지 집안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아내는 새벽부터 밤중까지 그 사람들 치닫거리를 다 해냈다. 반일, 들일 못하는 것이 없었다. 노인은 장괘 한 번 부리지 않고 시원스럽게 일을 해치우는 아내의 건강한 모습이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다. 게다가 밤이면 매일처럼 보채는 노인에게 뜨거운 몸을 주어 행복하게 했다. 그토록 황홀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짐작조차 못했다. 가만히 있어도 얼굴에는 벙긋벙긋 웃음이 피어올랐다. 세상이 더없이 너그러워 보였다. 세상과 들더니 딴 사람 됐다고 이웃들이 놀려댔다. 몸이 아파 조마조마했던 죽은 아내를 잊고 노인은 아주 잠시 행복했다. 노인이 아내에게 푹 빠져 있는 동안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이상한 골이 생겼다. 그것은 전실 자식과 새 아내가 데리고 들어온 자식간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으로 발전했다. 노인은 중간에 서서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었다. 아내는 아내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편이 되어줄 것을 원했다. 머릿속에 먹물 넣어보아야 그게 땅이 되냐 밥이 되냐.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는 법이요. 나는 지금 여기서 더 바라는 게 없다. 니들도 애비하고 농사 짓는 거야. 먹물 그거 아무 소용없어. 땅이 최고여 최고. 아버지의 눈에 자식들은 품삭 없는 일꾼이었다. 공부하는 기색이 있으면 책이건 공책이건 아궁이로 들어갔다. 아내가 데리고 들어온 자식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어머니는 당신 자식도 보내지 않은 고등학교에 의부 자식을 보낼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 번 두 번 월사금을 낼 때마다 생긴 다툼이 세 번째 낼 때 집안 전체로 번졌다. 어머니는 광 열쇠를 끌어안고 벽을 보고 누워 꼼짝하지 않았다. 노인은 어머니께 무릎을 꿇고 앉아 세상이 변해 내 자식이건 남의 자식이건 배워야 산다고 울며 사승했다. 어머니는 끝내 열쇠를 내놓지 않았다. 노인은 벽을 보고 누운 어머니를 향해 소리치다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내던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일이었대. 요강이 지린내를 풍기며 봉당 바닥에 산산소각이 났을 때 아내는 보따리를 꾸렸대. 노인은 동구밭까지 간 아내를 쫓아가 달래서 빈대떡 한 장 사 먹이고 데리고 돌아왔다. 대문을 들어서서 집안의 농약 냄새가 자욱했다. 어머니는 농약병과 함께 봉당에 쓰러져 있었다. 노인은 어머니를 들수 없고 읍내 병원에 달려갔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머니는 환갑을 겨우 넘긴 나이에 그렇게 갔다. 노인은 삽으로 무구덩이 입구에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젊은 날엔 눈 치우는 일이며 온 땅을 깨는 일은 일축에도 들지 않았다. 마당 쓸듯 눈을 치우고 곡괭이로 몇 번 내리치면 흙두미를 쌓아둔 입구가 갈라지곤 했다. 지금 노인은 눈앞에 있는 눈 치우는 것만으로도 숨을 허겁거렸다. 코끝이 얼어 가려워 왔다. 종기 흔적이 추워서 빨갛게 얼었다. 자랄 때 윤식은 노인을 딸기코라 놀렸다. 윤식이 별명을 부를 때는 노인은 어떻게든 달려가 주먹질을 했다. 괜히 싸우고 싶은 날이면 윤식은 일부러 노인의 별명을 불러 한바탕 뒤엉켜 싸우곤 했다. 노인은 윤식이 생각이 나서 자꾸 집쪽을 쳐다보았다. 10시에 수술 들어간다고 했으니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텔레비전에서 보면 하루 종일 걸려 수술을 하기도 한다지 않은가. 윤식이 배를 가르고 수술실에 누워 있을 거라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해왔다. 노인은 불안함을 떨쳐버리려는 듯 곡괭이를 다시 손에 쥐었다. 언눈을 내리치고 깨뜨려진 조각을 삽으로 퍼냈다. 맨땅이 속살처럼 드러났다. 노인은 구덩이 입구를 곡괭이로 힘있게 내리쳤다. 흙이 여러 조각으로 갈라졌다. 노인이 삽으로 흙을 떠내자 지푸라기로 단단히 봉해둔 마개가 나왔다. 노인은 두 손으로 힘껏 마개를 빼냈다. 지푸라기가 뽑혀져 나왔다. 노인은 몸통을 굴 안으로 반점 집어넣은 채 손을 뻗었다. 미끈한 무가 노인의 손에 집혀 나왔다. 왼쪽으로 손을 넣으니 배추가 손에 잡혔다. 노인은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배추를 끌어냈다. 그러나 노인의 모든 행동은 오랜 습관에 불과했다. 노인의 생각은 온통 윤식의 수술실에 가 있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태양은 빗줄기를 뿜어내느라 안간힘을 썼다. 햇볕도 얼어붙었는지 양지 쪽에 쌓인 눈조차도 녹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처마 끝 어디에서는 눈이 녹는지 햇볕에 반짝이며 고드름이 자랐대. 하늘을 보니 해가 노인의 머리와 지평선 가운데서 빛났대. 어림잡아 두시는 되었을 것이다. 지금쯤 무슨 소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노인은 하던 일을 떨치고 샘문을 통해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누군가가 이미 기별을 했을지도 몰라. 전화벨이 저 혼자 울다가 거쳤을지도 모르지. 방 안은 어둠 속에서 침묵하고 있었대. 한참을 서 있으니 사츰 어둠이 가라앉았다. 전화기가 보였다. 노인은 윤식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그렇지. 수수료를 간 윤식이 집에서 전화를 받을 리가 없어. 노인은 수축을 뒤져 윤식의 아들 전화번호를 찾았다. 또르륵 신호가 갔다. 아무도 받지 않았다. 발신음이 계속 울렸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기다렸다. 불길한 생각이 들 때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얼마쯤 지났을까. 누군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시오. 여기 시골인데요. 민영이 할아버지 소식이 궁금했어요.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모르셨어요? 남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뭘요? 뭘 모른다고 해요? 저는 옆방에 새들어 사는 사람인데요. 민영이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안집 식구들 모두 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얘기 여보시오. 젊은 양반. 잘못 들었을 거야. 수술하면 쉽게 나을 수 있다고 했단 말이요. 쇼크사래요. 마취시키다가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그럴 리가. 그럴 리가 없어. 이보시오. 병원... 어... 병원이 어디래요? 여기 어디 저건 왔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 여기 있네요. 노인은 병원 이름만 겨우 듣고 수화기를 떨어뜨렸다. 밖으로 달려나왔다. 눈으로 빙판이 된 길을 미끄러지며 달려 읍내로 향했다. 택시 한 대가 눈길 위를 엉검엉검 들어오다. 허둥대며 달리는 노인을 보고 차를 세웠다. 아저씨, 어딜 그렇게 허둥대며 뛰어가세요? 택시 끈은 살구나무집 아들이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살구나무집 아들은 노인을 택시에 태우고는 다시 엉검엉검 기어 돌아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큰 길에 나오니 눈이 제법 녹아있었다. 살구나무집 아들이 노인을 병원 앞에 내려주었다. 그때서야 노인은 무구덩이 파던 옷차림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기저기 뒤져봐도 돈이 한 푼도 없었다. 살구나무집 아들은 나중에 노인의 아들에게 받겠다며 그냥 돌아갔다. 입관선이라 회색 양복을 입은 윤식의 아들이 빈소를 어렁거리다가 노인을 보았다. 아저씨! 윤식의 아들은 노인을 얼싸안고 울었다. 이게 무슨 일이요? 이게?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이요? 노인은 윤식의 아들을 품고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윤식의 아들은 얼마 되지 않아 빈소를 꾸미는 일을 하기 시작했다. 윤식의 다른 아들, 딸들도 속속 도착했다. 노인은 한없이 울었다. 젊은 애들 보기 민망해 그치려고 하면 할수록 울음은 더 나왔다. 의리 없는 놈! 너머서 나를 이렇게 떠나는구나! 노인은 윤식에게 떼쓰듯 욕을 했다. 늙으면 슬픔도 적당히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안 것은 노인이 영안실에서 한 시간쯤 있던 뒤였다. 영전 바로 앞에서 주위 사람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울던 노인은 거북스러운 눈길들을 느꼈다. 아저씨, 추운데 그만 내려가 보세요. 윤식의 아들은 노인이 귀찮은 듯 했다. 문상객들이 몰려들기 전에 무구덩이 파던 차림의 초라한 노인을 어서 내보내고 싶어 했다. 나 그냥 여기 윤식이 곁에 있으면 안 될까? 고생스럽게 그러실 필요 없어요. 택시 잡아드릴게요. 좋은 가야 한다면 혼자도 갈 수야 있어. 내버려 두게. 이때 윤식의 막내가 택시를 잡아놓았노라고 외쳤다. 노인은 하는 수 없이 뒤돌아보며 영안실을 나왔다. 막내가 택시비를 운전기사에게 쥐어주며 행선지를 말했다. 기사는 아무런 대꾸 없이 택시에 오르는 노인을 보았다. 택시가 숨막힐 정도로 아파트가 꽉 장기를 달렸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파트뿐이다. 콩밭을 메고 돌았으면 다시 도단하는 쇳떡이 불처럼 아파트는 날마다 여기저기 쑥쑥 올라왔다. 저놈의 아파트 재혼한 아내가 서른해를 살다가 호적을 파가지고 떠난 것도 저놈의 아파트 때문이었다. 형제들이 타지로 뿔뿔이 헤어진 것도 다 저놈의 아파트 때문이었다. 저놈의 아파트 저놈의 아파트 가을이면 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 집채만한 노조가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른 봄이면 그것을 허러 방아를 씌었다. 그때는 가을보다 쌀금이 좋았다. 쌀판 돈을 허리춤에 차고 땅을 사러 다녔다. 등록금 철이면 좋은 땅들이 매물로 많이 나와 있었다. 아버지는 그렇게 해마다 땅을 샀다. 사람들은 그런 기세라면 볼판의 땅을 아버지가 다 사들일 거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땅을 목숨처럼 지켰다. 병원이 들었을 때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볼판 땅 두고 가면 뭐하냐 땅 팔아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결국 땅 한 뼘도 팔지 않고 아버지는 그대로 눈을 감았다. 땅 땅이란 것은 삶의 방편이지 돈이 아니었다. 동생들은 제각기 취직해서 벌어먹고 살았다. 밭에서 나는 부성기며 곡식들을 일일이 나누며 우애 또한 유난히 돈독했다. 아버지는 땅을 큰아들인 노인에게 물려주었다. 세상은 바뀌어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 아파트 단지로 변했다. 땅에서 듣고 보지도 못한 액수의 돈이 쏟아서 나왔다. 형제들은 혼비백산하여 들락거리며 아버지의 땅을 분배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그때 그 땅은 이미 노인의 소관이 아니었다.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큰아들은 돈을 조금씩 내놓으며 노인의 명의로 있는 땅들을 하나하나 자기 이름으로 바꾸어 놓았다. 토지 보상금은 모조리 아들 통장으로 나왔다. 아내와 형제들이 아들에게 분배할 것을 요구하자 아들은 말했다. 왜 이러세요?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아버지에게 돈을 주고 산 거라고요. 아세요? 어떤 것은 식값 거의 다 주고 샀어요. 남에게 샀어도 이만큼은 샀다고요. 아들은 형제들과 아내의 요구를 묵살했다. 집안은 풍비박산이 되었다. 아들은 삼촌에게 멱살을 잡히기도 하고 뺨을 얻어맞기도 했지만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 뒤로 형제들은 고향에 오지 않았다. 아내의 요구 또한 묵살되자 아내는 보따리를 싸서 집을 나갔다. 얼마 후 이혼 소송이 들어와 노인은 여러 번 법원에 불려가 아내와 싸웠다. 30년을 산 금실 또한 나쁘지 않는 아내와 왜 싸워야 하는 줄도 모르고 싸웠다. 노인은 어머니가 농약을 마신 것도 아내 타시고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죽음 또한 아내 탓이라고 우겼대. 결국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노인은 아내에게 산 날만큼 파출부 월급을 져주었대. 시내에 가까워 오자 택시가 우회도로를 타기 위해 자순을 바꾸었대. 노인은 그대로 시내로 가줄 것을 기사에게 말했대. 기사는 말없이 다시 자순을 바꾸었대. 노인은 윤식과 함께 가곤했던 빈대떡 집앞에 택시를 멈추게 했다. 술집에 들었으니 훈기가 확 느껴졌다. 노인은 그때서야 밖이 얼마나 추운 줄 알았다. 겉옷도 입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 다녔지만 하루종일 추운 줄도 몰랐다. 어이쿠 회장님이 이런 차림으로 웬일이시겨? 강화댁이 떠들썩하게 맞이했다. 강화댁은 평소에도 노인에게 회장이란 말을 아끼지 않았다. 땅이 많아 회상으로 부른다지만 실은 노인이 노인의 회상일 때 붙여진 별명이었다. 부회장님은 어쩌시고 혼자 신겨? 강화댁은 혼자 온 노인이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는 듯 윤식을 챙겼다. 그 몹실놈이 글쎄 날 두고 혼자 갔어. 날 두고 혼자 에이 천하의 몹실놈 어디 효도 관광이라도 몰래 가시켜? 아둔한 강화댁의 머릿속에서 고작 생각해 냈다는 것이 효도 관광 이었대. 먼저 죽으면 안 된다고 그토록 다짐을 했금만 그놈이 날 두고 날 두고 혼자 갔단 말이요. 나 혼자 어찌 살라고. 그때서야 강화댁은 낌새를 차리고 술 주전자를 노인 옆에 놓았다. 노인은 주전자를 들고 벌컥 벌컥 들이켰다. 얼른 취하고 싶었다. 강화댁이 딱 한 눈으로 보며 빈대떡을 붙여다 놓았다. 잘 갔어. 잘 간 거야. 나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잠자듯이 갔으면 좋겠어. 강화댁 그게 이 박복한 놈의 마지막 소원이야. 허기인 죄가 많아 그렇게도 못 갈 거야.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제들 뿔뿔이 헤어지고 30년 살던 마누라 악담하며 호적 파가지고 나갔는데 무슨 영화를 보자고 여태껏 살아. 이놈아 이 몹쓸놈아 그렇게 금방 죽으니 그런 복이 어딨냐. 내가 먼저 죽어야 했는데 자네 앞에서 내가 먼저 죽어야 했는데 노인은 제 소름을 토하듯 울며 새 주전자체 술을 마셨다.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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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에는 말 술을 먹어도 끄떡하지 않던 노인이었다. 강화되게 말 참견하며 나섰다. 회장님 그만 드시겨. 젊은이들도 그만큼 먹으면 견디기 힘들어 할 판인데 어여 일어나시겨. 날도 안팡지게 추운데 어여 들어가셔야지. 이러다 일당하기 십상이 계시다. 그리고 이 추운 날씨에 부잣집 영감님이 왜 그런 차림으로 다니시겨. 부잣집 영감? 하하하하 부자? 쉬하셨시다. 이만 가시겨. 강화되게는 눈을 흘리며 말한다. 난 말이여 알거지 알거지 아버지가 물려준 땅 아들에게 다 잡혀 먹고 난 알거지란 말이여 부잣집 영감이란 세상천지가 다 아는데 자꾸 이러지 마시겨. 난 말이여 살려고 한 죄밖에 없어. 내가 바람을 피웠어 도박을 했어. 아님 나무 등을 처먹었어. 그냥 자식 새끼들 하고 오순도순 살려고 한 죄밖에 없어. 왜 죽을 나이가 된 지금까지 죄인처럼 살아야 해. 다들 떠나가라고 해. 이 몹쓸놈 난 어떻게 살라고. 이놈아 난 어떻게 살아. 이놈아. 노인의 목구멍에서 울음이 삐져나왔다. 왜 다 떠났다고 하시는겨. 부자로 사시는 아드님이 계신데 이 벌판에서 아드님이 제일 부자 아니 겨. 아들 그래 내게도 아들이 있었지. 늙은이 싫다 해도 지가 4시 바다 세상에 나왔는데 어쩌겠어. 그렇지. 내게도 아들이 있었지. 노인은 비틀그리며 일어났다. 들이마신 술 때문에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노인은 다시 한번 비틀그리며 쓰러졌다가 일어났다. 강화댁이 근심스럽게 보며 뭐라고 말하는데 이미 노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노인은 무턱대며 귀엔 찬다고 손사래를 쳤다. 강화댁의 근심스러운 눈길을 뒤로 하고 노인은 빈대떡집을 나왔다. 황금교 앞까지 왔는데 어두운 벌판 끝으로 붙어 칼끝같이 매운 바람이 불어왔다. 얼어붙은 하늘에는 크고 작은 별들이 다 모였다. 별 하나가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벌판 끝으로 흘려갔다. 별이 흘려가 떨어진 곳은 한강 이었다. 한강까지는 먼 거리였지만 윤식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름질쳐 달리면 어느새 한강에 다다르곤 했었다. 그래 자네와의 인연이란게 이런 것인지 몰라 모진 풍파속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름질치며 살다보니 얘까지 왔는걸. 어떤 때는 자네가 먼저 한강에 도착해서 날 기다렸고 또 어떤 때는 내가 먼저 가서 자네를 기다렸지. 그래 지금은 자네가 먼저 도착한 거야. 기다리게 나도 곧 갈 테니까. 여보게 사람이 한평생 산다는 건 말이야. 그게 별게 아니더군 그래. 좋아도 가고 싫어도 가는 게 세월이고 슬프도 가고 기뻐도 가는 게 세월 아닌가. 그냥 살다가 보니 이만큼 와 있네. 그래. 서러울 것도 누굴 원망할 것도 없어. 이웃에서 70여년을 함께 산 긴 인연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졌던 긴 세월 전생에 뿌려놓았던 좋은 인연 하나가 이웃으로 만나 한세월 살게 한 게야. 잘 가게나 친구 가서 편히 쉬게나 그간 고마웠어.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눈물 짓던 거 나 잊지 않았어. 아니 못 잊지. 근데 여보게 나 어쩌지? 자네 없는 세상 살아낼 자신이 없으니 말이야. 아내가 갔을 때도 어머니가 갔을 때도 이만 하지는 않았어. 이젠 나도 갈 때가 되었는가 봐. 집이 보였다. 노인이 낳아서 자란 집.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버지와 해마다 땅을 사들이며 행복했던 집. 보상금이 쏟아지 나오자 아들은 집을 허물고 정원이 넓은 2층 양옥집을 지었대. 노인의 행복한 추억이 서린 집은 간 곳이 없고 그 자리에 아내와 형제들을 쫓아보낸 괴물 하나 자리하고 있었대. 불빛이 보이자 술이 머리 끝까지 달아오르고 다리에 맥이 확 불렸대. 대문은 열려있었대. 노인은 기듯이 대문 안을 들어갔대. 하지만 거기서는 한 발 자극도 뗄 수가 없었대. 노인은 그 자리에 물먹은 흙담처럼 무너져 주저앉았대. 우유빛 거실 유리 안에서 텔레비전 불빛이 여러 갈래로 퍼져나와 눈 위에 희왕 찬란하게 비췄대. 노인이 일어나려 하면 할수록 다리의 힘은 점점 더 빠져나가고 엉덩이는 무거웠었대. 술기운이 머리 끝까지 올라와 몽롱했대. 거실 안에서는 아들 며느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대. 며느리는 푸념 섞인 목소리로 말했대. 여보 아버님 치매 걸리셨나봐요. 무슨 소리야 그건 글쎄 하필이면 이 추운데 무구덩이를 파헤쳐 놓아서 무배추 할 것 없이 빳빳하게 얼어버렸지 뭐예요. 어디 잠깐 나갔다가 오니까 사람 나간 집처럼 샘문까지 활짝 열려있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꽃괭이와 삽은 여기저기 내던져져 있고 그리고 뭘 입고 나가셨는지 겉옷은 그대로 방에 걸려있더라구요. 이 추운데 겉옷도 걸치지 않고 어딜 가셨는지 혹시 민영이 할아버지 아냐 그건 아직 모르셔 정말요? 아침에 민영 아빠가 전화했는데 아직까지 말씀드리지 말라고 그건 왜요? 말은 충격을 받으실까 봐 그렇다고는 하지만 뻔하지 뭐 영안실에 노인네가 있으면 신경 쓰여 쓰일 거야 그나저나 어딜 가셨을까? 들어오시겠지 뭘 그래 아들이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귀가 땅에 닿았다 언눈이 버섯 끄리며 짓니겨 치는 소리가 들렸다 어디선가 개지는 소리가 들렸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손에 힘을 주었지만 손가락 끝 머리 하나 움직여지지 않았다 일어나야지 다시 중얼거렸다 그러나 역시 생각뿐 웅얼그림조차 나오지 않았다 음 신음만 삐치고 나왔다 동상구는 알코올로 녹신해진 사지를 끝으로부터 야금야금 먹어왔다 감각기관이 마비되어 추위조차도 느껴지지 않았다 몸은 점점 굳어져 갔지만 머릿속은 얼어붙은 별빛처럼 명료해졌다 노인은 눈을 가늘게 떴다 아 이 자리 집을 허물기전 여기는 봉당이었어 요강이 지린내를 풍기며 산산소각이 난 자리 어머니가 농약냄새를 풍기고 죽어가던 자리 그때부터 사는게 사는게 아니었어 맨발로 소리빨 위를 걷는 것처럼 살았어 머리에 가시관을 쓴 죄인으로 평생을 살았어 내 아들은 나처럼 살면 안 돼 안 돼 너희는 소리쳤다 안 돼 안 돼 그러나 이제는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하얀 옷자락을 벌려 끓이며 누군가가 쪽문 밖에서 어서오라고 손짓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젊은 나이에 죽은 아내였다 새파랗게 젊은 아내는 망개한 꽃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쪽진 머리가 여전히 아름다웠대 들척고 인천병원으로 서울병원으로 뛰어다닐 때의 죽어가던 모습이 아니었대 노인은 얼른 아내를 향해 달려가고 싶었으나 몸이 천근이나 되는 듯이 움직여지지 않았대 아내가 호련히 살았었다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노인의 눈앞에 커다란 손이 보였다 어릴 때 넘어져 울 때면 일으켜주고 쓰다듬어주던 어머니의 손이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인자한 표정의 어머니가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어머니 품속으로 그대로 달려들고 싶었다 어머니 노인은 소리쳤다 어머니가 다가왔다 어머니는 노인을 두 팔로 포옥 안았다 노인은 어린애처럼 어머니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품은 목과 솜처럼 따뜻하고 포근했다 노인은 아주 오랜만에 행복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다 노인의 미소위로 기상캐스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새벽 5시를 기해 대설주의보는 해제됐지만 시베리아 창공에서 발달한 강력한 고기압이 한반도 쪽으로 확장되어 내려오면서 전국에 한파경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이런 동장군의 기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농작물 관리와 수돗물 동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동행 잘 들으셨는지요 주인공 노인은 평생을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왔던 친구의 죽음을 끝내 떨치지 못하고 죽음의 동행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데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 물질에 대한 욕망만 가득한 자식과 몫을 나누어 주지 않자 냉정하게 등 돌렸던 형제들보다 노인에게는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던 친구의 존재가 더없이 크게 자리하고 있었고 소중했던가 봅니다 그리고 소설 장면 중에 어렸을 때 우리도 경험한 듯한 엿고는 장면과 무구덩이 헐어내는 과정 등을 매우 디테일하게 그려놓아 옛날 농촌마을의 덕목과 풍속을 즐길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점점 그런 농촌의 모습은 사라지고 향수와 동경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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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